김치 뭐지? 김치? 김치 톡 쏘인가 봐 톡 뭐야? 너무 소리치게 맛있는 거야? 아니면 뭐야? 고추냉이를 넣는다 어? 장마신 거 그죠? 장마신 거 아니에요. 가만있어 봐. 청양고추 어딨어? 아 어쩐지. 이거 내가 다 쓸어놓은 거. 야 저거 맵도 없고 매워 보이네. 내가 너 때문에 몸무게가 내가 한 3kg가 빠졌어 내가. 저거 맵지 어쩐지 몸서리 치더라고 엄청 좋아지네. 저렇게 많이 넣었어? 싹 가려가지고. 감쪽같다. 이뻐잖아 이뻐 이뻐 이뻐. 그래서 몸서리 쳤구나. 의도를 알았어요 지금 더글라스가. 네. 행복. 이쪽으로 좀 껍질 좀 한 번만 더. 아니 한 숟가락만 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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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바쁘니까. 아니 저의 성의를 위해서. 바쁘니까 지금 서비스. 지금 정신이 없어 지금. 네? 아니 한 숟가락 더 주시겠어요. 아니 그 아니 한 숟가락만 더 주시면 제가 진짜. 정말 저의 이 마음의 이 성의를. 정말 이렇게 그 셰프님께서 이렇게. 아 집요네 집요네. 어떻게 해. 네 제가 이렇게 알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게 아니 저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좀. 좀 풋잼 좀 한 번만 더. 네. 네. 아유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그래도 두 숟가락이나 먹었네요. 좀 있다. 좀 있다. 나 못하겠다. 나 못하겠다. 네? 좀 있다. 좀 있다. 예능에서 있잖아요. 난 이거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들어가오세요. 오케이. 자. 여기다 푸는. 네. 저희는 이제 치킨을 갖다가 한번 브라인시키거든요. 브라인시킨다는 거는 이제 소금물로 이제 재워놔요. 네. 염지하면. 네. 네. 오. 와. 와. 아. 아 요것도 레스피드 제대로 배워왔습니다. 아. 물가루가 수분이 닿으면 그때부터 이게 액티베이션 돼요. 젖은 손을. 밀가루 묻히고 다시 여기다 또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손에 다 밀가루가 묻혀서. 여기 다 엉망이 돼요. 여기서 어느 정도 터시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꼭 여기 너무 짜면 안 돼요. 여기 조심해야죠. 여기 안 본다잖아요. 이거 아까 제가 눌렀는데 너무 누르지 말라고 하셔서. 누를 때 밀가루 눌러야죠. 밀가루를 완전히 이렇게 덮고. 덮고 알겠습니다. 저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치킨 튀김옷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렇죠? 지금 방금 양손 썼는데 젖을 뻔했는데. 잘 입혔다. 여기. 여기 한번 다시 눌러주세요. 하나를 놓치지 않네. 아 엄청 디테일해요. 이거 그거 꽉 눌렀는데도 좋아. 이거 그거 꽉 눌렀는데도 좋아. 밀가루는 눌러야죠? 네. 너무 잘 보이나봐. 시력이 좋은가 봐요. 반격까지 썼어. 예, 뭐 기다리세요? 아니 이게 제가 하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어떤 거는 잘 묻고 어떤 거는 잘 안 묻는데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본인의 느낌 아닐까요? 채득해야 된다는 얘기 좀 모음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또 케미가 있어요. 푸드마켓. 바이온. 계속 일하는 와중에 틈틈이 또 연습하고 있고. 네. 멋있다 이제. 네, 참치야. 처음에는 약간 좀 치근해 보였는데. 지금 뭐 이제. 멋있는데요. 오, 다친구는 이제는 뭐. 잘하십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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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웃긴구나. 이거 거기 아시면 혼자 다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아, 예. 그쵸. 이리 먹지 않지. 다시 이제 식을 때까지. 정서에 많이 가네, 진짜. 컵밥에 들어가는 스크램블에. 저것도 아주 보드보드레지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시즈닝 할 때 기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참기름. 아, 이게 참기름입니까? 네. 참기름을? 저게 비법이에요. 어머, 저것도 알았다 오늘. 아, 고소한 냄새가 아주. 고소하네. 참기름은 진짜 뭘 어디다 넣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금방 밥을 내줘야 될 때 이거 먹어줬거든요. 계랄과자 스크램블에다가 참기름 한 잔. 저렇게 해줘 봐야겠다, 아기들. 어머니, 그거 맛있었습니까? 어머니가 해주신 게? 그때는 모르겠어요. 아니, 어머니가 해주신 것도 그렇게 칭찬을 안 하신다는. 저는 이렇게 얘기가 있었어요. 엄마한테서 맛있다는 얘기 안 해준다는.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냥 뭐 그런 얘기가 들려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와, 농담도 치고. 마지막에 간장으로 조금 피니시를 해서 그 간장 맛을 내는 거예요. 국간장.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물어보려고 했어요. 네. 진간장은 굉장히 좀 진하죠, 그죠? 식초 조금. 식초 조금. 식초 조금. 이제 느끼함을 약간 잡아주는. 깊은 맛을 내주는. 저희가 쓰는. 파우더일 정도로. 감칠맛 파우더예요. 네. 프레셔한 후추. 스팸블에. 네. 이거 하나에도 참 정성이 엄청 들어갑니다, 셰프님. 아, 이제 좀 밸런스가 많네요. 이제 서서히. 아, 맛있겠다. 그리고 이런 걸 지금 왜 하는 줄 아세요? 나중에 푸드마켓 가셨을 때 제 경험상 거기서 뭔가를 준비한다고 하면은 거기서부터는 진짜 엄청난 사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 망하는구나. 네, 준비 다 해가는구나. 그래서 모든 거를 그런 이벤트나 그런 아웃사이드에서 요리를 할 때는 80% 정도는 다 모든 걸 여기서 준비하고 가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서만 이제 어느 정도는 이런 거죠. 네. 준비를 잘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잘 됐는데. 이거 맛있어서 그래도 이게. 당사가 아주 잘 됩니다. 네. 포로버 하세요. 포로버 하세요. 포로버 하세요. 포로버 하세요. no. this is chicken. yeah. 뭐지 진짜? 우리 아직 딱딱 맞네 진짜. 형님 이제 밥이 없으니까 밥 더 해야 돼요. 형, 근데 이제 못 팔아. 밥 끝이야. 어떡해. 그럼 한 뭐 600%에서 700% 정도 판 건데. 그러니까. 저 큰 사람 장사할 텐데. 저 손님들이 있는데. 땡큐. 밥이 다 떨어져가지고. 밥이요? 예, 예. 잠시만. 진짜 장사가 너무 잘 됐는데. 이렇게 장사가 됐는지 몰랐죠 뭐. 쌀을 차에서 갖고 와야 해요. 다시 밥을 해야 돼요? 밥을 해야 돼요. 야, 부하든 부하든 가서. 난 얘 밥을 부하든. 빨리 해다 보자. 그냥 퍼 와, 퍼 와. 왜 왜 왜 왜. 밥이 이제 없잖아 지금. 립 페링. 기분 좋으면 좋으면서도 이렇게. 아깝죠. 저런 거 체킹을 빨리 빨리 잘해야 되거든요. 역시. 봤다 봤다. 쑥 보고 있네요. 어우 무서워 저런 게 벌써요? 잘 계세요 바라보 계세요 잘하시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경왔어요 잘하시나? 잘하시나? 네 고생하네 손님들 반응이 좋습니다 근데 밥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요? 밥을 좀 빨리 좀 해가지고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꽤 많이 준비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꽤 많이 준비했는데 버스 다 나갔어요 반응이 좋았나 보네 가랑 다 됐다 오 됐네 됐어 예 숙제 어디 있어요? 저거 있어 오 이거 가나고 얘 여기 계시나요? 아 출시라고 오오오 도로 와 덜라스도 줄 썼어요 아빠 드리면 됐죠? 오케이 실력 아 웃으세요 웃으세요 예 예 예 예 숨길 수 없는 시장 도로 하나, 치킨 하나, 치킨 하나, 출신. 아니 약간 더 글라스 오니까 좀 더 약간 그런 거 있어. 장사 잘 된다. 칼. 칼 필요 없어. 3개 있어. 1, 2, 3. 치킨 하나 더 있습니다. 형들도 장사 잘 된다. 더 글라스도 뿌듯할 거 아니에요. 어머, 춤추는 맛이에요. 맛있다고. 뉴욕 가신 것 중에 제일 많이 웃으신 것 같은데. 저도 하나 주세요. 드디어. 아는 사람이라도 주름 서야죠. 표정이 좀 어두워지죠? 가장 특별한 손님. 내가 할게. 갑자기 이제 시험 갔어요, 시험. 플레이팅에 좀 신경 쓰고. 제가 나 떨린다. 제발 맛있어라. 저긴 청양고추 안 들어갈게요, 저. 저장과 함께 드렸어요. 여긴 청양고추 안 먼저 먹었어요. 여긴 besten, 진JA. 몇였어서 먹었어? 소양고추Door 먹etto,Morein. 잘 먹는걸로 먹고 배우기. aks. bal?". 진짜 무슨 소양고추 안 reven verbal sonic의 식اش이. ほ의 balancing, 고추, eyebrows, 오신 고장집 가recht 일해가 많으신 thirst. 찬 Bloorie. 좀 그렇게 좋은 상의 얼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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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던 거는 약간의 초심을 잊지 마시라고 약간의 좋은 상의 아 아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어우 정말 좋네 세상에 나 이제 바쁘지 지금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인 TV 예 오 마이 갓! I'm about to be on TV So is it alright if you talk to the show? 너무 뿌듯하다 I'm about to be on TV Yeah That's ours? No one take Oh okay All right final final one Wow Let's get it 진짜 끝 Okay Thank you boss Thank you Wow Thank you boss Thank you 마지막 손님이요 So S and the What is Jack? Douglas Chef님 Yes Yes Yeah 이제 저 Ah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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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보기 좋아요 소녀! 둘 다 A A A 소정! A A 소정! A A 소정! A A 소정! 이런 능견 사람을 데리고 내가 도저히요 막 이러면 자기가 될 수 있다고 믿으면은 조금의 가능성들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YES Yeah 어려운